여러분, 바로 저희 숙소 앞에 이렇게 바로 땡모와 따완이가 살고 있답니다. 너무 가깝죠? 오늘 목욕 데이라고 땡모와 따완이 목욕을 시켜주러 갑니다. 너넨 진짜 호강한다. 내가 목욕도 시켜주고. 아, 목욕하러 가는구나. 저는 땡모와 따완이 목욕을 시켜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너네도 안녕. 우와, 그냥 캐니언 잉 즐기고 왔네. 아이, 귀엽다. 쟤 누워있는 것 봐, 좋아서. 네, 누워가지고. 땡모 따완. 땡모 따완. 마페. 귀여워, 저거 나오는 것 봐봐. 네. 이제 목욕하고 싶다고. 그냥 강가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제 보는데도 안 와봐. 목욕하라고 하는 거야. 땡모 따완, 마페. 이게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건가 아니면 예은 씨를 따라서 가는 건가? 강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 근처만 가면 달려가요. 근데 아는 것 같아. 응. 쟤네들이 똑똑하니까. 목욕하는 거 아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려가서 씻자. 이야. 우와, 귀여워. 우와, 엄청 시원한가 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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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 이제 내려가서 씻자. 다른 코끼리들도 목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나니까 반가워하더라고요. 어머, 어머, 완전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뛰어. 저렇게 소름하는 어떤 인사법인가요? 네, 인사법. 시계 풀어줘야지, 시원하게. 랄리 났어요, 랄리 났어요, 랄리 났어요, 랄리 났어요. 목말랐어? 나완이 좋아? 귀엽다. 등에도 뿌리고, 등에도 뿌리고. 우와. 아유, 좋아. 나완아, 땡무야, 시원하니? 우와. 물 뿌려요. 어머, 어머. 완전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우와. 한 번 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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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도 놀고 싶다, 저렇게. 이야, 신기하다, 진짜. 우와. 매일 새로운 E&A. 나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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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완이.